자, 우리 하재 낯선 작은 개 만나러 왔습니다. 이 작은 개가 개들을 싫어하는 작은 개. 네, 또 역시나 까칠하게 구니까 하재가 굉장히 쫄았습니다. 같이 공격적이게 되들지 않고, 하재가 이 큰 개가 한번 왕하니까 지금 쫄아가지고 아예 안 가요, 작은 개한테. 자, 앞으로 길자 앞으로. 네, 눈 피하는 거 보이시죠? 하재, 하재가 이 작은 강아지가 까칠하게 하니까 하재가 그냥 피해요. 시선 외면하고. 하재 착합니다. 하재가 이렇게. 아까봐. 하재가 이렇게.